다들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지. 하지만 그거 아시오? 그럼 누가 주인공이란 말이오? 내 삶의 주인공은 그 자신뿐.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란 말이오? 남이 내 삶의 주인공은 될 수 없소. 모두가 각자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것이지. 허나 그대는 유달리 특별하오. 그대가 이 세상에 발을 들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특별하단 말이오. 오직 그대만이 이 엘리아스를 골러가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이기 때. 넌 또 누구야? 뭐 이렇게 말이 많아? 손 에피카라 하오. 나는 그대를 찬양하고 싶소. 뭐? 나? 당신 말고 옆에 있는 분 말이오. 교주! 그대가 세계수교단의 교주 아니오? 승희는 이 날만을 기다려왔소. 백일 동안 그대만을 꿈꿔왔다오. 그대와 나의 백일! 기대되지 않소? 속이 안좋아. 이런 아참궁같은 녀석은 어디서 주워온거야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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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